왜 따라 올라갔어? 나 영감입니다. 정규 2집 윙즈 방탄소년단. 수영하십시오. 나 영감입니다. 방탄소년단 수상소감 들어볼게요. 잘 부탁해. 친하게 지내자. 어 그래. 박다혜 고2.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. 예영아. 그게 뭔 소리야. 너무 좋고 그걸 떠나서도 저희는 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. 네. 네. 얘 잘 모르äre. 저한테 preciso dot요.